또 나쁘진않고 또 나쁘진않고 또 나쁘진않고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오빠 나와? 잘다 징긋 가자 가자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가자 가자 쓰레기통에 같이 가자 안 들어가네 까비 머리가 너무 꺼서 안 들어가나보다 미안하다 일단 뒷손이 아주 못많으시네요 못많으시나요? 왜 이렇게 물 드세요? 물 드세요 물 드세요 아 그걸로 되겠어요 제가 물 한동이 터 갈게요 아이고 드려야죠 아이고 식사하시는데 물로 챙겨드려야죠 아휴 목이 막혔네 이거 진호님 진짜 완전 고양이과 친절해도 아닌? 진호님이 옛날에는 나를 귀찮게 했었잖아 내가 요즘 내가 진호님을 귀찮게 한단말이야 내가 막 이거 게임 언제 해줘요? 이거 안 해줘요? 왜 방송 안해요? 이거 막 맨날 이러나면 말이야 그러면은 다 막 아 싫어 귀찮아 막 나가 뒤져 그냥 막 맨날 이러면서도 해달라는 게임 다 하고 같이 하자는 게임 다 해준다 리얼 고양이과 망할 게임 그럼 서영씨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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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따라 예쁘네? 포기 하시는거예요 지금 포기 하시는거예요 포기 선언 하시는 건가요? 남땐 스트리머 아니요 유감 야아가씨 지금 물 맛난 고기 마냥 고만 고만 난 실력인데 도토리 퀴즈기인데 자기만 나 눈문나고 뒷덕이 마빠 지금 그럼 뭐라도 하자 뭐요? 방송 보고 나와 지금 몰라 뭐라고요? 응 방송을 그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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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음성 파일 하나 보냈는데 뭐임? 사랑해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? 디마 네? 양아지 내놓으세요 가지세요 왜? 왜 이렇게 순순히 좀? 난 널 가질 거니까 아 씨발새끼 진짜 내 머릿속이 내꺼였는데 내 머릿속이 버퍼링 오지 내 머릿속이 버퍼링 오지 왜? 내가 니 머릿속을 해지고 다녀서 어머어머 뭐야 뭐야? 뭐였지 뭐지? 진짜 ㅉ같아 개새끼 ㅉ발 개새끼야 야 니 싸움 잘하냐? 싸움 잘하냐고 야 니 지금 샌박이지 야 나 오늘 대회 안하고 샌드박스 찾아갔는데 개새끼야 오시던가 오시던가 아 씨발 니 남친에 왜? 니 남친 하라고 오 싫어 니 남친 하라고 나한테도 남기는데 니 남친 하라고 나 고절했어 이미 아 고절했어 나도 고절했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곳에 도착했군 환원보다 어두운 자여 설정을 또 생각보다 늦게 도착했는군 피의 흐름보다 붉은 자여 드래골 슬라이브 근데 군사인씨가 받아줄 사람은 아닌데 맞아 너무 멋있게 먹었어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 아니 유네상 남았어 받아주지 않은가? 짤랑짤랑 미친놈 아 아니 개새끼 개새끼 나 더 죽지 이말 이리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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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Candice 무조건 잘 보이려고 귀여운 차가지죠? 요나인이 남아 유네상 이예 유네상 학교가 밖에 나 우 conferences 유 copper 금사양 가지망 금사양 가지망 넌 제발 꺼져 가지망 금사양 나랑 깨마짱 누나 아 모르겠다고 누나 어 누나야 반갑대 잘 지내 잘 지내 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천천히 친해지는 타임이라 아 그래? 나라는 좀 속도를 내주면 안될까? 누나 제일 친해져요 누나가 경상도 사람이라 좀 성질이 급하거든 아 그렇구나 우리 빨리 빨리 친해지도록 할까요? 좋아 좋아 우리 애덕이가 적극적이네 아 솔직히 동갑한테 누나라고 하는 것보다 누나한테 누나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아? 그쵸? 진짜 누나니까 그치 진짜 누나지 나한테 누나하는 거 싫어? 하지만 우리 사양님은 그냥 누나 같아요 저보다 뭔가 좀 더 성숙해 보이고 말하는 것도 이제 조금 그 품위가 있잖아요?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양 누나 나오고 막 그러는 거죠 사양님이 잘 가르쳤다 그치 그치 어 잘 가르쳤다 사양이 사양TV 좀 굴리더니 아 이제 사양TV 아니야 NTRTV야 나루토 레전드TV야 어? NTRTV거든? 그 NTR이 그 NTR 맞지? 나루토 레전드의 NTR이지 찡글 와 우리 다 우주 밖으로 도망갔네 다 도망갔어 우리가 우리가 이 행성을 지켰어 지켰다 우리가 막 신기해 아니 우리가 점령한 건가? 아니 이건 평화야 미안하다 했다 나 왔다 나 왔다 15 아 죽을뎁다 이거 계단 쪽이야 계단 쪽에 사양님 왼쪽이야 계단 쪽에 여기? 15초야 어 그래서 시간 없어요 가서 잡아야 돼 이거 시간 없습니다 가비 디피저 죽어서 그냥 박아 디피저 죽어서 그냥 박아 디피저 죽어서 그냥 박아 제가 뺐으니까 내려왔다 이거 계단 보고 설치하고 바로 봐야 돼요 오와!! 어 나ести 요우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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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라 안 애 도는 거 개많네 아 와 왜 그럴까요 네네시 네? 왜 들어올까? 응? 왜 들어오는 걸까? 미안하다 일단 아니 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진짜 진지하게 올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야 와라 하고서 도발했는데 진짜 오잖아 근데 거기서 또 아 님 죄송 오지 마세요 이러고 꼬리 내리긴 싫어 싫잖아 자존심이 있는데 싫잖아 그래서 거기서 아 저 못 나가겠어요 이럴 수도 없고 한 잔 마실 때마다 그 의자에서 점점 미끄러져 내려감 한 잔 한 잔 마실 때마다 자세가 점점 거의 의자에 누워 점점 무슨 신나임마냥 점점 내려감 한 잔 들이킬 때마다 그래서 강아지한테 한 잔 마시고 드르륵 하고 내려가면은 싫어겠어요 자세가 왜 그래요 이러면서 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면서 다시 자세 올바른 자세하고 또 한 잔 마시고 드르륵 해가지고 리얼 마지막 한 잔 마시고 정수리 모임 자는 줄 알았잖아 그리고 얼굴 캣파의 개증 이걸로 갈 때 59,700원 올 때 54,900원 개쩔죠 그래도 거녀 돈이 아깝지 않아요 양아지의 얼굴과 그 손 몰캉 몰캉한 볼 난 다 만졌거든 내가 다 만졌거든 5시에 출발했는데 8시 반에 도착했네 그러게 누가 니가 너무 어렵잖아 니가 먼저 니가 먼저 파는 걸 야 니가 먼저 니가 자꾸 드립쳤잖아 존나 늦게 역겨운 말투로 니가 자꾸 온다고 드립쳐가지고 내가 빡쳐가지고 진짜 오라고 한건데 니가 진짜 온거잖아 그게 왜 역겨운 말투여서 진짜 걱정했었잖아 니가 들어 봐 니가 한 말을 개역겨워 니가 그러면 아키지 말잖아 아 진짜 뭐야 우리 세트 시켰다 어묵탕에 신살 CiKENE 땡 시켰어 맞아 저 안에 우동이 있어서 안 먹더라 양아지 어묵만 쏙 골라먹고 맞아 어묵만 쏙 골라먹고 불쌍 없나? 규식님까지 다 왔는데 뭘 다 불러 미친놈아 죄송합니다 나갔잖아 나갔잖아 왜그러냐 사람이 다 3명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초면에 기광은 잘 안 잡는데 어 뭐야 우리팀 우리팀였어 에반데 뭐야 에바야 에바잖아 뭐야 아니 우리팀 아니 완전 덕팀인줄 알았어 외 Walker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